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 오늘은 저 뭐야 그 뭐야 이벤트 이벤트 말씀드리려고 왔구요 1년만에 사회 굴스카스와 개똥망스를 으 으 으 뽑으려고 합니다 으 뽑으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노구리 카페에서 이제 접수 응모 받고 있는데 사회 굴스카스 개똥망스상 아 자 영상은 휴대폰으로 올리셔도 되고 휴대폰으로 찍은 걸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 직접 이제 영상 링크를 남기셔도 되고 자유롭게 올리 시면 되구요 모바일도 참여 가능하시고 플스 뭐 엑스박스 pc 모두 참여 가능하시구요 어 그리고 기간은 제가 원래 14일까지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홍보 영상을 못 만들어 가지고 이제야 만들게 돼서 기간을 좀 연장 하겠습니다 어 18일 방송 전까지 예 방송 전까지 어 이제 올려주시면 되구요 자 상품은 어 가장 중요한 상품 어 굴스카스 1등에게는 블랙 타이거 쉬림프 어 라지 피자 그리고 코카콜라 스토리메이 후원해줄 거야 이거 너무 감사 땡커 자 그리고 2등은 19,000원 고가의 키링 어 여러분들 다들 키 갖고 있잖아 그지 어 거기 키링 에고 그램 님이 이렇게 후원해 주십니다 자 우리 3등은 스타벅스 커피 바티킨 님이 후원해 주시고 자 개똥망스 1등은 자담치킨 맵슐랭 순살 어 플러스 코카콜라 코카콜라는지 뭔지 모르겠네 자 리오네메시 님의 후원 그리고 어 2등은 햄버거 세트 갈가리 님의 후원 자 그리고 3등은 gs 5천원 상품권 계엄 님의 후원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자 어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자 굴스카스랑 개똥망스는 어디다 올리느냐 어 여기 이쁘볼 동영상 이쁘볼 동영상에 가시면은 어 글쓰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말머리를 굴스카스로 도전할 건지 개똥망스 도전할 건지 굴스카스는 멋있게 넣은 거 너가 넣든 내가 넣든 상관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겪은 것들 대신에 어 에이아이 전은 안돼 어 본인이 직접 대인전을 통해서 넣은 것만 어 에이아이 상대로 넣은 건 안됩니다 어 뭐 에이아이 전으로 먹힌 것도 안되고 알겠죠 요거 말머리 설정해주시고 어 제목도 재밌게 영상에 알맞은 제목으로 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과 영상을 함께 올려주시면은 어 접수 완료 자 우리 한 사람당 영상 개수는 무제한입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개 남기셔도 되구요 여러개 남길수록 어 뭐 이제 이제 이게 뭐야 이게 어 거시기 될 확률도 높겠죠 어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지금 어 벌써 어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어 암튼 어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많이 많이 제가 홍보물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많이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너무나도 감사 땡컹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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